신난 노래 한 번 들을까? 그럴까요? 그 N.I.P 무대 한 번 봐야지 아 너무 좋아 오 뭐야? 완전 최근 거 오 60만 원이네 생각보다 많네 아 참아 이거 못 보겠다 나 비주얼 게임은 도저히 못 보겠어 좀 황마렵다 랩민? 랩민은 저 볼만해 이게 150만 원이야? 오 되게 너무 완전 스틱이야 그러십니까? 아 이제 인가 때구나 아 완전 펴 안 먹어 도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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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독님 센스가 너무 좋으셔 다들 많이 바뀌었다 진짜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진짜 진짜 재현은 다른 사람 같아 거의 쌍둥 이란성 쌍둥 야 근데 너는 비슷해 진짜요? 응 진짜 저 때 녹발이고 지금 녹발해서 그러니까 비슷해 어 근데 머리 많이 길었다 진짜 왜요? 이때 흑발이네 너무 웃겨 어우 머리 섹시한데 야 우리 또 왔래? 우리 그 인터넷에 나무이 끼치면 우리 뜨는 거 있잖아 인투데이 하는데 볼까요? 아이 갓 푸쉬 오우 거의 그때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 간주조차 생생해 맞아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약간 울컥하는 그런 거 있는데 난 울컥보다 무서워요 싫어 아 간지러워 아 이거 딱 처음봐 저 건물 처음봐도 생각난다 음 아 이때 저 막 옆에서 저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대기하고 있잖아요 응 막 이런 정광판 다 보여가지고 막 들어가기 전에 울 뻔했어요 딱 춤 딱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이라는 게 이게 마지막 무대였잖아요 맞아 비명스피 아우 태용아 오랜만 잠깐만 근데 여기 무대가 엠카 그 무대지 맞아요 그니까 맞아요 맞아요 완전 똑같은 곳 진짜 진짜 아니 처음부터 노래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요 아 처음부터 노래가 너무 어려웠어 어 뭐야 아 나 근데 뭔가 나 근데 뭔가 또 또 코로나 또 어깨가 올라갔어 전 딱 뭔가 울컥 했는데 딱 문 열대 진짜? 뭔가 마지막이니까 강아지 왜 이렇게 다들 어려워 근데 확실히 저 옷이 뭔가 다리가 길어보이긴 한다 네 조끼랑 바지 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 진짜 못잘 거야 평생 못 잊죠? 나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거의 내 인생이 시작이야 그쵸 진짜 다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형이랑 질크 형이 약간 완전 딱 보여요 눈과 눈이 아 진짜? 확실해 보여요 와 진짜 맞다 아 너무 웃겨 되게 멀리 Geschmack 너무 많아 엄마가 Hundred 어깨가 전 이게 약간 깼어요 방금 엔딩이죠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삐용 나오지 않았나? 아 이거 띠용 이거 아 이거 그래 이거 딱 약간 이거 하고 뭔가 딱 끝났는데 이렇게 긴장되는 거 나오고 아 이때 진짜 오래 보여줬어 진짜 이거 진짜 오래 저거 결과 발표 결과 발표 때 내가 다시 보기를 봐도 진짜 나 너무 찐 표정 나왔어 나는 근데 너가 왜 이때 낮은 동술가 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로 저 때 너무 찰떡이었어 딱 모자랑 완전 의상도 그렇고 귀여웠는데 엄청 진짜 파트도 완전 딱 맞았는데 왜지? 진짜 저 때 진짜 이 노래 하고 싶게 했어 맞아요? 근데 솔직히 거의 안 해봤었잖아 할 거 같았어요 근데 고를 때 무조건 하고 싶었어 진짜 아 나 이날 해맵고 좀 고멘트 나왔어 맞아요? 아 똑같네 맞아 이때 뭔가 좀 사진이 잘 나왔어 야 너무 컸다 가득 너무 변해 나 너무 많이 변했는데 염색해서 그런가? 진짜 이미지가 엄청 날아졌는데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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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? 팔을 이렇게 돌려야되는데 옷이 다 달려가지고 얼굴 막 덥치고 막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 사실 제 생애 첫 코트였는데 이게 어? 나도 코트 처음이었어 맞아요? 트렌치코트 아니 멋있어 진짜 이거 딱 뮤비 촬영했을때 생각난다 야외에서 그치? 아 네 근데 우린 진짜 좀 데뷔를 잘한 것 같아 딱 우리 느낌이잖아 딱 엔할픈에 엔할픈 아름답고 야 이거 진짜 천만인데? 어 그러네 스튜디오 지금 근데 진짜 잘 나와 진짜 너무 잘 나와 엔 엔